펜타곤 연주 이야기 펜타곤 연주 이야기 펜타곤 연주 이야기 세상 묵은 서류면 참 좋더만 우리 돈 있었냐 제일이지 없으려 상통 마음처럼 늘어내려 내 왈라고 왕수고지 뿐이 다가클고 나 전하게 남의 헤도 아직까지 꿈이가 있다 왕수고, 왕수고 아빠의 저주 브라보, 브라보, 아빠의 인생 브라보, 브라보 지금까지 펜플루트 오카리나 그리고 포켓삭스 그리고 기타와 보컬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색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좋은 음색 전해드려 하고요 지금까지 펜타곤 연주 예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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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